한 번 더 올려주세요! 이 번에 중앙 위로만 만드려면 14점 승계!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! 축적 변화를 통해서 뭔가 반응을 만들어내고 가는데 이번 중거리 숫을 통해 만들어냈습니다! 민코이! 이렇게 목적으로 들으면서 다이애랑리가 아하! Gol!!! 앙포&브리드막 자, 헤리게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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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에 지금 죽기 때문에 이른바! 무려 두고 있습니다. 중이에요. 헤리게임! 다시 한번 라이너! 박스 한쪽! 과감하네! 헤리게임! 헤리게임! 아카데드 라이너. 자, 우웅!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헤리게임! 그리고 기다렸습니다. 헤리게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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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템포도 빠릅니다. 좌측에서 박스 안쪽이 염드베드입니다. 맨바! 골라 김정맨! 접어주고서! 여기서 중앙의 선수가 대기 중인데요. 자, 은바! 은바! 올라오겠죠? 다시 한 번 플리트. 발락입니다! 발락! 들어갑니다! 편우진! 됐습니다. 은바! 다시 한 번 발락이죠! 발락! 발락! 편우진! 미아의 빨락! 이런 쇼패스로 강 만들어놓고 여지없는 슈팅! 2권을 유치하는 선에서 좋습니다! 은바! 부팅! 첫 번째 골은 변우진의 골입니다. 아주 좋습니다. 자, 아주 방향좋은 좌측으로 왔고요. 굴리트! MHD 굴리트! 믿음을 의미하는 굴리트의 이름이 또 하나의 골을 만들어냅니다. 2대0입니다. 대학선 볼스킨 각도를 잘 잡는 좌측인데 끝! 뿌티! 그렇다면 어, 이거 안 돼요 아, 이거 완벽하게 이게 당이었어요. 엠바페 세금, 세금, 세금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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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또 한 번에 꾸띠! 하하하, 꾸띠! 위험 적, 위험 적! бли험 적, 위험 적! 부터는 limitation 중간 패스! 홈페스 제공! 자 그리고 또 들어가는 선수를 한번 지켜봅니다 골이터 그리고 루트 홀릿 도하나의 골을 만들어내는 근형 2대0입니다 샌드박스 게이밍 경기가 끝납니다 샌드박스 게이밍 예의 CCC 윈터 2,000씩 우승 샌드박스 게이밍입니다 샌드박스 게이밍